이 표현 꼭 외우자. 명사 기본 문형. 책상 위에 뭐 있어? 책상 위에 뭐 있어? 책상 위에 지도 한 장 있어. 책상 아래 뭐 있어? 책상 아래 고양이 한 마리 있어. 그는 회사에 있어? 아니, 그는 회사에 없어. 그럼 회사에 누구 있어? 그럼 그는 회사에 누군가가? 회사에 나 혼자 있어. 公司里面有我一个人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학생이 아닙니다 我不是学생 당신은 직장인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아니요, 저는 직장인이 아닙니다 我不是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 학생입니까? 당신은兄弟姐妹吗? 아니, 나는 형제 자매가 없어 당신은 학생입니까? 没有,我没有兄弟姐妹 당신은 형제 자매가 있어? 당신은兄弟姐妹吗? 你有兄弟姐妹吗? 응, 나는 언니 두 명 있어 我有两个姐姐